2017년 어느 날 옛날 옛적이로 시작되는 꿈과 희망의 이야기 동화 속 중요한 물건 아홉 개가 갑자기 사라지게 되는데 그 때문인지 이 세계는 알 수 없는 잠에 빠져들고 만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동화 속 시계보는 토끼가 현실 세계로 넘어오는 등 시공간이 뒤틀리는 혼란한 상황을 등타 누군가에 의해 시작된 게임 러스트 타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시간은 총 300분입니다 단 300분 만에 사라진 동화 속 물건 아홉 개를 찾아라 이 게임에 초대된 아홉 명의 소녀, 트와이스 트와이스는 러스트 타임에 성공해 잃어버린 동화 속 물건 아홉 개를 모두 찾을 수 있을지 자, 아직 잠에 들지 않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트와이스와 함께 로스트 타임에 로그인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시작합니다 에 los jacktime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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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잘하지도 못하네 그저 바라보며 베이베 베이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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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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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트와이스 네? 끝 끝 오늘 제가 여기에 온 건 트와이스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물건이 있어서입니다. 물건을 전달하기 전에 몇 가지 알아볼 게 있습니다. 대답해 줄 수 있으신가요? 네. 먼저 여러분은 동화를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해요. 만약 이 세상에서 동화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할 수 없어요. 소설 봐요. 소설 봐요. 네. 충분한 대답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물건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한 가지씩 마음에 드는 걸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이 동화책 속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한번 펼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점? 우와. 여기가 없어졌어요. 네? 여기가 없어졌어요. 뭐였어. 뭘까? 여러분은 이제 로스트에 초대 받으셨습니다. 로스트. 부디 꼭 성공하십시오. 저희는가요? 저희는. 에이? 하지 마요. 재미있어요. 저희도 꼭 하지 마요. 진짜 못 찌려. 고치셨어요. 장면. 여기 봐 코드 다 코드 보고 온 거 같아 이걸 안 찾으면 동화책 마무리가 안 되잖아 그럼 키스도 못 찾잖아 맞아 이거 마지막 키스 뽑고는 어때요? 이거 보여야 돼요 이거 가자 저 조개고잇잔데 뭐였지? 조개고잇잔데? 조개고잇잔데 조개고잇잔데? 우리 동화 속에서 없어진 거 각자 있었잖아 뭐 없어졌어? 나 활! 나 연꽃! 나 유리 구두 나는 옷이 없어졌어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나 잔미 잔미? 내가 좋아하는 잔미다 나 머리 나 머리 탈모야 탈모 나는 시간이 없어졌어요 시간 맞아? 시간이 아니라 그거야 바늘 바늘이래 제가 몰라요 언니는 무슨 건조? 언니는 숙소의 건조? 숙소의 건조? 숙소의 건조 숙소의 건조 숙소의 건조예요 숙소의 건조 활 찾으려면 활 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거지! 사과랑 활이 있으면 활로 사과를 맞춰야 되는 그런 연관지여서 나는 뭔가 좀 더 복잡한 머리 쓰는 그런 문제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막 미션 이런 게 아니고 초대장이잖아 우리를 초대한 거잖아 꼭 파티하는 거 아니야? 다 눈치채는 거 아니야? 다 눈치채는 거 아니야? 다 눈치채는 거 아니야? 무서워, 도전 막 이런 나무 막 그러니까 엄청 상승으로 들어오는 거야 근데 아까까진 그냥 길밖에 없었는데 뭐야 여기? 여기는... 우리 집 다 노는 집이야? 우리 집 가는 길이 이렇게 생겼어 그래 왜 채혁이 집에 나 잡채 먹어야지 어?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야? 어? 뭐야 무섭게 도착했음? 어 여기야? 여기야! 도착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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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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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동화 속에서 사라진 아홉 가지의 물건을 찾는 로스트 타임에 초대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진짜 멋있다 눈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동화 속 이야기의 흐름에 중요한 물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 한국은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안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에 빠졌구나 시간이 멈춘 거야 잠에 빠진 거야 잠 들으신 거야 아 잠 드신 거야 아 잠 드신 거야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 집의 가족들도 얼마 전까진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우리의 이웃이었습니다 바로 어제부터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한 알 수 없는 잠의 원인은 아마도 동화 속 사라진 물건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유력한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저조차도 언제 잠이 들지 모릅니다 사라진 물건을 찾는 일이 시급합니다 우리도 언제 잠 들지 모르는 거 아니야? 중요한 정보원에 따르면 아니야 우리는 코난 같은 거지 이 가족들을 꼭 깨워서 반드시 사라진 그만 속한 물건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찾아야지 깨울 수 있는 거죠 저분들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졸리셔 졸리셔 유일한 희망입니다 졸리셔 졸리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어떡해 왜요 어떡해 어떡해 자 잘 보셨습니까 네 여러분이 지금부터 로스트 타임 게임을 하게 될 텐데요 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시간은 오직 5시간 총 300분입니다 우와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하게 될 로스트 타임 첫 번째 게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션에 성공해 잠든 가족을 깨워라 잠들어 있는 세 가족이 집안 곳곳에 마련된 아홉 가지 미션에 성공해 미션 트와이스 멤버 한 명이 한 개의 미션을 담당하게 된다 단 아홉 명의 멤버 중 한 명이라도 실패하면 미션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순간의 실수로 메비우스의 띠처럼 미션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게 되면 주어진 300분을 다 써버릴 수도 있다 실수하지 마라 방심해서도 안 된다 시간은 여러분의 망설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고 있다 러스트 타임 라운드 1 지금 시작합니다 자 1번부터 9번까지 순서가 있는데 순서를 어떻게 한번 정해보시겠습니까? 일단은 뭔지 모르니까 나의 순으로 1번 제가 하고 2번 정연이가 하고 나정호사 지민 다채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순서는 다 정해줬고 부디 첫 번째 미션을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어? 같이 안 계세요? 어?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절 두고 가시면 절 어떻게 해요? 풍선 안에 든 입김으로 종이컵을 떨어뜨리시오 나는 요가 매트 5장을 몸으로 감아 일어난 후 전등 스위치를 켜시오 바닥에 떨어진 책을 전부 머리에 넣고 옳기시오 연필을 일자루씩 깎고 손등에 올려 깎고 잡으세요 어? 뭔 뜻이지 이거? 잉? 입에 문 스틱 위에 주사위 오른 차순 1에서 6으로 쌓으시오 이거 어려울 것 같아 누르마리 휴지 두 개를 동시에 모두 푸세요 이렇게? 네? 스파게티 면 입에 물고서는 캔 두 개 들고 표시된 장소로 옮기래 모자에 붙은 티백을 모자 캡 위에 동시에 올리시오 이렇게 짜! 이렇게 파! 됐어? 이거 안 된다니까? 나는 물병을 던져 똑바로 세우시오 어떻게 저거? 이게 어떻게래? 자 그럼 첫 번째에 계신 나연씨부터 게임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게임 스타트 게임 스타트 안 들렸어요 게임 스타트 시작했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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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부러서 한 번씩 해 아니 한 번에 불러야 해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이걸 다? 아 이거 어떡해 컵 아래요?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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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가까이 붙어 이제야 머리를 쓰기 시작했네요 이제야 머리를 쓰기 시작했네요 시아랍! 야 될 거 같아 될 거 같아 우리 나연 언니한테 조금만큼 순선 주시면 안 돼요? 아 근데 내가 요령이 생겼어 파이팅 파이팅 인나연 파이팅 인나연 조금만 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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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불어도 돼 나 요령이 생겼어 근데 너무 어지러워 아 그냥 같이 솔직히... 소리 진짜 웃겨. 이게 되긴 됐나? 되게 많다. 이렇게 해봐.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나중에 워낙 지치겠다. 했어, 했어. 으악! 정현이, 정현이! 성공, 성공! 드디어 첫 번째 미션을 흘려야 해. 정현아, 이거. 이거 뭐야? 바로 저기 뭐야? 야, 이거 어떻게 해주나? 다리로, 다리로! 야, 야, 잡아, 잡아, 잡아! 저게 뭐야? 파이팅이야! 됐어! 모모! 모모 화이팅, 화이팅! eld念清液 pra 당한 한 번 더 멀리 PhD 한 번 더 멀리cion. 모모야, 일어나서 시작해, 일어나서 시작해. Чecjoek 15,000원 1,000원 ж의 에서 자 다시 처음부터 야 얘들아 모여봐 이거 안 된다니까? 야 이거 어떻게 아냐? 너 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언니 민아 발레 했으니까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 야 모모 피스 붙여서 이거 힘들어요 아 맞네 야 모모에 피스를 약간 이렇게 붙여요 아 뭐야 민아가 한 번만 해봐 야 민아랑 체인즈 할게요 모모랑 잠깐만 나 이거 자연언니 어? 나 언니랑 바꿔야 될 것 같아 안 돼? 바꿀래? 어 어 자 바꾸자 아이씨 얼굴이 빨개졌는데 정 Hold 동수가 나타났다 하하하하 Laval wykor 2 öğret 다 rant 아이씨 얼굴이 안티 아 엥 너 너무... 탈클박하니? 빼! 지혜 하고 이팔을 열로 옮겨! 빼! 빼! 이팔 빼! 다 빼! 일어나는데 이거 다 집어! 다 집어! 야! 빠지면 안 돼! 빠지면 안 돼! 됐어! 됐어!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거 켜! 나의 세 번째 미션이네요 뭐가? 미나 선수 미나 선수 조용히 조용히 할게 미안해 제작자 안 돼! 안 돼! 안 떨어지네요 돼요? 돼요? 오! 성공! 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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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아 언니 성공했어! 집중력 다 소가져 이게 무슨 미션이야? 연필 깎아? 연필 깎아? 연필을 깎아? 몇 개 하는 거야? 세븐 다 쏘 hassle 너를 향한 빈틈 לא 오! 성공! 할까요? 저거 뭐야? 뭐야 뭐야? 됐어! 오! 성공! 우와! 편하지만 살살해 모모야? 송사당! 생각보다 미션이 많이 쉬웠나? 송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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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해! 야, 다윤아 제발!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해요? 고마워! 으하하! 하하하하! 어... 아... 아! augun! 여기 여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나와서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싱크팟! 싱크팟! 성공! 성공! 안 돼! 너 혼자 다 걸렸어! 솔직히 다섯 번 기회 주세요! 다섯 번! 다섯 번! 한 번은 어떻게 해요? 한 번은 솔직히 못해요! 다섯 번이야! 다섯 번은! 연습 한 번도 안 되고요? 너무 좋아요! 기도하네 일단 다 같이 기도해! 제발! 도전! 괜찮아!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우리 도전! 어렵겠던데? 진짜 다시 하자! 파이팅! 파이팅! 이따봐 얘들아! 미안하다 얘들아 아니야 저도 너무 어려워 진심 어려워 채영아 이게 엄청나게 침이 나와 침이 나와 아까 언니 보는데 너무 웃겼어 너무 침 나와 자 그만! 모두 하던 미션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아 주십시오 뭐예요? 시작해 주세요 뭐야? 응? 뭐야 저게? 밥 주나? 점심시간? 뭐야 저게? 미션 추가! 헐 밖이나! 야 미션! 저거 해야 된다! 미션! 아! 이제 익숙해졌는데! 이제 익숙해졌단 말이에요! 나 휴지 밖에 못해! 나 휴지 밖에 못해! 나 휴지 밖에 못해! 안 돼요 이거 제 꺼예요! 나 휴지 밖에 못해! 야 이게 잘하면 바뀌나 봐 우리 못하는 척도 맞아 안 돼요! 오오오오오오옹온 아 잠시만 아 한 번 봐요 아 진짜 너무하다 뜻밖으로 지정선까지 기억하자 잠시 지정선이 뭐예요? 이걸 어떻게, 이걸 불어서 네 여기로 옮겨야 돼! 야 너 왜 이렇게 다 어려운 것 봤나요? 상자에 넣어주세요. 나 이거 못해! 아 진짜 너무하다, 게임을 바꾸는 게 어딨어. 얘들아 잠시만! 자 여러분, 제 말에 집중해 주십시오. 네. 잠시 이 집에서 시간과 공간이 뒤섞였습니다. 미션이 바뀌었으니 서로 멤버 간의 미션을 바꾸셔도 좋습니다. 멤버 교체 딱 한 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네, 말씀하세요. 바꾸실 거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나 저 침낭 자신 있어. 나연언니 뭔데, 기회 먹는 거야? 하나 먹고 휘바람 부는 거야. 채영아 너 휘바람 대지 않아? 어. 이거 귤 한 개 먹고 휘바람을 주시오. 내가 할게. 야 여기 진짜 어렵다고. 왜? 저 모자를 쓴다면 모자 캡으로 칫솔을 여기까지 옮겨야 돼. 모두 그만. 하지만 각자 한 명당 미션은 다 정하셨습니까? 네. 자 그럼 첫 번째에 계신 분부터 게임을 다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환렙입니다. 야 채영이 어떡하냐? 계속 먹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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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먹으면 이게 되는데. 아마 배가 터질 때까지 드셔야 될 텐데요. 너무 많이 마셨나 봐. 성공! 쭈희야? 쭈희 차례야. 쭈희야. 이건 내 기회. 기회가 4번이죠? 그렇죠. 3번. 2번. 화이팅. 화이팅. 10. 최영아. 최영아. 너 귤 또 먹어야 돼. 이 상자 안에 넣는 거잖아. 조금만 더 벌리면. 이렇게 눌면 좀 더 편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더 혼자를 갖고 오자. 큰 거를. 그래 꼭 이 상자여야 돼? 쭈희야. 괜찮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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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2번. 진짜 쭈희야. 너 그것도 안 되면. 2번. 2번. 갈 뻔했어. 나 할 수 있어. 1번. 1번. 2번. 2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2번. 2번. 3번. 2번. 아 이제 못 먹겠어. 와 잠수야 내 꽃잘. 나 몇 번 마셔야 돼? 왜 이렇게 많이 마셔야 돼? 멤버 교체를 해도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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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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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2번. 뭐야 이거? 그게 조금 적당히 마신 다음에. 이만큼 마셔야 돼? 아. 2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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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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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내가 이렇게 세운 거지. 3개 해야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상자. 상자 맞춰면 상자. 괜찮은 상자래서. 4개야 4개. 도전하겠습니다. 도전. 4개. 4개야. 2개 더 하면 돼. 아 진짜? 그럼 정현아 네가 등 뒤로 서 있어. 나 언니 화이팅. 어떡해. 괜찮잖아 아까. 됐다. 할 수 있어. 됐다.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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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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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2번. 최영이의 성공 최영이의 성공 최영이의 성공 최영이의 성공 최영이의 성공 최영이의 성공 수고 많으세요 수고 많으세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최영이의 성공 최영이의 성공 저 점프입니다 힘들 수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최영이의 성공 힘드시죠? 웃으면서 먹은 거 지금 좀 더 드세요 최영이의 성공 우리 제작진 너무 반가워하면서 웃고 계시는데 한 입만 더 하시래요? 진짜 웃기다 최영이의 성공 최영이의 성공 최영이의 성공 최영이의 성공 드립바 나ron maj Khuu Ben 남성 Vivori 펜라이 프리랭 거 Minsick 주의 한국 정보 언니 보여줘, 보여줘! 일단 못 갈 테니까 다른 감독님들도 여기 줄 쓰세요. 언제나 웰컴해요. 도장! 다른 준비해? 어. 마연이 할 수 있어. 나도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야, 나연 언니가 해냈어. 도전! 다연이 저거 한다. 아주 김다연 같은 거 한다. 다연아, 머리가 어떡해. 잠시만, 이거 너무... 어, 됐어. 할 수 있어. 아, 정연아 준비해. 아,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왜 안 봐! 아, 이거 두꺼운 거 아니야? 야, 이러면 안 되네. 너무 귀엽다, 진짜. 바꿨어? 팔꿈치에 나 쓰고 있어. 이게 대한민국 남자들이라면 한 번씩 다 해보는 거거든요. 다연아, 잠시만 옆으로 하고 있어. 다행이다, 다연이. 아, 이렇게 미끄러워요, 여기. 다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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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다섯 개, 다섯 개 입었어. 야, 너희 저거 보고 싶어? 어. 저기까지 갈까? 가보자. 어디 있어? 돌봐야지 볼 수 있어. 여섯. 저거 가능해? 들어가다. 야, 어디 있어? 열. 시작. 다시 시작. 자, 나 페이베, 자, 나 페이베. 정답 힘은 내. 여자라 짓게. 몸아! 몸아! 모자를 쓰고 모자캡으로. 홀! 성공! 쬐하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성공! 인정해드립니다. 아! 저게 너무 보고 싶다! 아, 나야? 나야? 어디 가게? 저쪽에! 귀여워! 야, 모모야! 도와줘! 아,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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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나 진짜 운이야, 이거! 야, 마지막이야! 민아 언니! 성공했어? 빨리 봐야 돼! 빨리 봐야 돼! 이게 마지막 미션인데 저희가 이미 한 시간도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아, 진짜 운이야!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아, 진짜! 아,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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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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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문제를 굉장히 쉽게 넣을 겁니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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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리고 지금 밖으로 나가시면 버스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버스에 서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와 귀여워 야 이렇게 해야 돼 뭐뭐야 어디 가요 스톱스톱 뒷버스 맞어? 뒷버스로 맞다고 확신할 수 있어? 뭐지? 책 속에 나올 것 같아 나 머머링이랑 짝꿍이네 대박인데? 뭐야 이거? 똑같은 머리야 잠시만 나 뭐 봤어 뭐야? 하얀 거 뭐 있어? 귀여워? 온다 온다 바쁘다 바빠 고생했어요 트와이스 사라진 야수의 장미를 찾았군요 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사라진 9개의 물건을 모두 찾아야 그 물건들이 다시 동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지금은 하나니까 아직 8개를 더 찾아야 돼요 지금 이 버스를 타고 데려다주는 곳에 도착하면 물품 보관함으로 제일 먼저 가세요 물품 보관함? 물품 보관함의 열쇠는 입구에 있을 거예요 아셨죠? 입구요? 또 입구 그러면 그 안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이 안에요? 보관함에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무언가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무언가가 무언가죠? 지금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은 246분이에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246분? 아니에요 249분 정도 있을 텐데 246분이에요? 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네 그럼 행운을 빌어요 화이팅 오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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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요 가시네 그냥 246분 대박 오죽아 오죽아 뒤에도 카메라 있어 예 예 카메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완전 많네 신났어 카메라 많아서 신났음 예 수혜야 뭐해? 뭐하냐? 야 끌려 오오오 오오 화르네 오오오오오오오오 긴장해서 이걸로 풀고 있어 나도 좀 긴장 풀어보자 맞아 그래 그리고 이걸 멈춰놓고 그냥 이렇게 딱 아니 아니 아 얘 덕자매 나의 방법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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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우리 진짜 빨리 끝낸 거 아니야? 그니까 300분 있었잖아 맨 처음에 근데 이번에 하나 하고 왜 이렇게 미나 거 하나 졌잖아 한 시간 한 거 하나 받았어 그러면은 8시간 동안 열심히 해야지 이제야 8시간 해야 되는 거야? 응 오 하나밖에 못 찾았다 그러니까 근데 나는 걱정인 게 팀 미션이 아닐까 봐 뭔가 봐 이거 다 너 점점 자고 있는 거 아니야? 나 점점 그 가족들이랑 점점 시간이 멈추고 있어 점점 시간이 멈추고 있어 시간 멈추고 있어 살려줘 안 돼 근데 월인은 왜 앉아? 아 나 갑자기 졸려 아 나도 졸려 아 아 우리 미션을 너무 열심히 했어 끼워줘요 이제 빙 이제 빙 박씨 언니 이렇게 보자 하하 하하 이 미스터 K와 어둠의 기사다 시공단의 혼돈을 가져오고 동심을 빼앗은 이들이 9명의 소원을 방해할 것이다. 키를 3개만 줬어. 좌측으로 가래, 좌측. 락카우스. 얘들은 저기 있다. 저기 있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91. 91? 되게 큰데? 여기 사람 들어갈래? 저기 줬어. 사나, 모모, 지효. 팀이 해체형 가야. 팀이야? 나연, 미나, 정연. 이게 팀이네. 이렇게 팀이네. 잠시만, 내가 읽어줄게. 무기 사용 설명서. 이것은 사라진 물건을 지키고 있는 어둠의 기사단이 물리칠 수 있는 무기들입니다. 땅 정해진 어둠의 기사가 있습니다. 그 앞에 무기를 들고 그 미션을 해결하게 되면 나머지 사라진 물건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아, 이게 무기야? 얘들아. 어둠의 기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래, 이게. 열어보자. 이거 땡겨줘. 이? 가자. 이따 나가야 돼. 이따 나가야 돼. 얘들아. 빨리 나가자. 또 계신다. 어? 안녕하세요. 네. 무기가 받은 럭키박스는 모두 받으셨습니까? 네. 자, 지금부터 두 번째 게임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네. 여러분들께 남은 시간은 꽤 많은 시간이 남았네요. 246분입니다. 지금부터 남은 시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꼭 미션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어? 또 가세요? 맨날 가셔. 맨날 가셔. 저녁 드신대. 안녕하세요. 맛있는 식사. 야, 우리 시간이 그래도 어려울 것 같으니까 빨리 쪼개서 써보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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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전할게. 전화해. 이쁘다. 이쁘다. 와, 밤이라 진짜 이쁘다. 우리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근데 여기가 너무 크잖아. 우리에게는 이것이 있어! 이게 근데 무기랑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게 무기야? 이게 무기야. 아니, 아니, 아니. 그 장소가. 뭔가 물 같지 않아? 물 놀이는데 그런 무기. 그린라? 나만 그래? 나도 그래. 나도 그래. 근데 홀라프는 좀. 홀라프는 좀. 홀라프는. 그게 진짜 모르겠어. 이거 근데 요가매트 안 있어? 어, 요가매트. 그리고 발레면은 조금. 그래도 연관성이 좀 있지 않나. 뭔가? 발레랑 요가매트면? 응. 약간 다른 애들 건 잘 모르겠는데. 우리 거는 약간 좀 운동 그쪽인 것 같아. 몸 쓰는 거. 뭐 있을까? 어? 여러분! 여러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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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컴온, 컴온, 컴온. 어디로 와요? 저기. 컴온, 컴온. 그 남자분 있다고 우리 동화책 준 사람. 아!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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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있어, 이분 있어. 빨리 빨리. 뭐야, 둘이 뭐야. 아! 이분이 그분이야. 아, 기사단이야. 아, 그분. 먼저 해봐. 아니, 기사분한테 때려봐, 이걸로. 아, 나무? 아니야, 잠시만. 아니, 잠시만. 때려, 때려, 때려. 때려. 때려야지. 허치를 해야지. 죄송합니다. 아닌가 봐, 아닌가 봐.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3명 다 해야지, 3명 다. 3명 다 해야 돼. 3명 다, 빨리 해봐. 이거 빨리 나라 해, 해줘. 뭐야? 진짜 모르겠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닌가 봐. 우리 팀 아닌 거 같아. 뭔데요?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알려주시면 안 돼요? 봐. 아니까 봐. 참 숨 쉬었어. 대단해. 뭐야, 뭐야, 뭐야? 뭐해? 뭐했어, 뭐했어? 그냥 춤 췄어. 뭐야? 1.5m? 1.5m? 야, 이게 3명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에 하나야. 그런가 봐, 한 명이 하나나 봐. 1.5m? 1.5m에 뭐 있나 봐. 여기 안에 뭐 있는 거 아니야? 1.5m? 여기, 여기 있어. 1.5m. 1.5m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 1.5m잖아. 1.5m. 아, 아파. 기구리 이걸로 뛰어. 이걸로 뛰어. 점프하는 거. 점프 멀리뛰기. 멀리뛰기. 1.5m? 이게 1.5m? 여기까지인가 봐. 실패. 실패. 에? 에? 헐. 뭐야? 5분은 재도전. 야, 민아 팀 여기 있고 우리 갈게. 아, 우리 가자. 우리 가자. 다른 팀들 가자. 다른 사람이 해도 돼요? 다른 팀들 가자. 아니, 왜 실패해? 아니, 빨리 해. 빨리 재도전 하시오. 아, 후회. 가자, 가자, 가자. 어, 다른 팀들 가자. 민아 언니 팀들 남고 다른 팀들 가자. 가, 가. 우리가 가서 갈게. 화이팅. 화이팅. 우리도 저, 저, 저분. 저랑 분 찾아야 되는 거 맞지? 어. 뭐야? 1.5m? 성공한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실패라고 하셨잖아. 야, 개구리를 던져.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를 던지는 거 같아. 개구리를. 던져. 어디까지 해? 1.5m. 어, 그러니까 너가 아까 서 있었던 데서. 야! 내가 키가 160이야. 어. 야, 짝이야, 짝이야, 짝이야. 왜? 여기 사이인가봐. 여기 사이야. 여기 안에 넣는 건가 봐, 개구리를. 아, 알겠다. 러스트 타임. 다음 이야기. 트와이스 앞에 펼쳐질 새로운 어드벤처의 시작. 어둠의 기사단을 찾아 헤매는 9명의 소녀들. 과연 트와이스는 이 매혹적인 게임에 성공하고 잃어버린 동심을 되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이 남은 시간은 총 104분입니다. 아, 됐다. 시간이 없어. 아, 맞아. 맞아. 너무해. 너무해. 다음 주, 러스트 타임 게임에 반드시 로그인하십시오. 좋아요? 일곱 번 어때요?